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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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불러? 아... 나 속눈썹 어떻게 했냐고? 나는 뷰러로 안하고 속눈썹 기트 속눈썹 펌 키트 사서 키트로 내가 셀프 속눈썹 펌 하는데 내 속눈썹 예쁘지? 내가 키트로 여러번 하니까 이제 실수 없이 잘 되더라고 너는 속눈썹 어떻게 화장해? 내가 보니까 속눈썹이 몇 거덕 좀 못 펴있는 것 같은데 너 속눈썹 뷰러로 막 세게 찝고 그러지? 그렇게 하면 속눈썹이 금방 뽑혀 내가 키트 있는데 내가 속눈썹 펌 키트로 오늘 너 펌 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나 봐봐 나 봐봐봐 괜찮지? 저거 이거 펌 아직 남아있거든 이건 너 해줄게. 이걸로 너 좀 해줄게. 너는 이렇게 바짝 올린게 좋아?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된게 좋아? 너는 약간 바짝 올려야지 눈이 커보기거든. 근데 뭐 취향 차이니까. 자연스러운 거.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속눈썹 해줄게. 일단 너가 화장을 했으니까 눈화장을 좀 지워줄게. 지금 바짝 올려줄래요. 다음은 가고 싶다. 눈을 꼭 감아봐 눈 꼭 감아봐 눈 꼭 감아봐 이쪽도 눈 꼭 감아봐 연봉으로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줄게 연봉으로도 눈 감아봐 연봉으로도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천 눈 이렇게 기대된다 그치? 기대된다 이 테이프를 눈두덩이에 붙일거야 귀엽지? 제주도 가서 샀어 가누다 그리고 가누다 그리고 침대 한쪽 한쪽 반대쪽도 붙여줄게. 잘 고정했고, 이제 롯드 를 붙일거에요. 너는 회색이 저 잘 어울리겠다. 내가 회색으로 해줄게. 이 클루를 발라서 눈에 붙여줄거에요. 이제 롯드 를 붙여줄게. 눈은 안 따갑지? 괜찮지? 이제 속눈썹을 롯드에 붙여줄게. 이거를 먼저 발라야겠다. 가만히 있어.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해. 여기서 잘못하면 속눈썹이 찌그러진다고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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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길. 안녕. 집중. 행운 Dartmouth. 둘. 이리믄 두. 둘. 둘. 죄송합니다 잘 고증했다 이제 펌제만 바르면 돼. 이제 1펌제. 눈 꼭 감아. 눈 꼭. 잘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속눈썹 펌하면 요즘 같은 장막절에도 속눈썹이 처지지 않고 바짝 올라가있어. 한 번 하면 진짜 편해. 자. 왼쪽. 왼쪽. 이렇게 밑에서 위로. 일단. 좀 말려야 돼. 이거는 두 달에 한 번씩. 두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. 너 이제 속눈썹 펌 한번 시작하면 뭐 그만둘걸. 나처럼. 이거를 한 번 닦아주고 두 번제. 펌제를 발라줄게. 따가워. 따가워. 잘 되고 있는 것 같아. 잘 되고 있는 것 같아. 사실 다른 사람 눈 내는 내가 처음 해보거든. 내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거 발라줄게. 지금 발라줘도 되겠다. 이제. 눈에 들어가면 안돼. 눈 감아. 내가 이따가 거울 보여줄게. 비가 아무리 와도 속눈썹은 차지지 않아. 또 말려야지. 너 좀 졸리지? 이따가 이거 끝나고. 조금 차. 네. 이제 닦아줄게. 조심조심. 조심조심. 잘 된 것 같은데. 롯데도 제거해줄게. 잘 어울린다. 이쪽도. 잘 어울린다. 너가 아까 원하는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된 것 같은데. 너가 아까 원하는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된 것 같은데. 한 번 뽑아. 괜찮지 않아. 맘에 들지? 맘에 들지? 난 역시 저래. 눈이 훨씬 커보여. 내가 키트 어디서 샀는지 알려줄 테니까. 이제 같이 이렇게 펌 하자. 진짜 편할 거야. 피곤하면 좀만 눈 붙이고 있어. 내가 30분 있다가 깨워줄 테니까. 푹 자고 있어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예 monitoring sai 섰기요. 이렇게 좀 일로 깨워주 bland. 그냥 벌써 잡고.